97번과 98번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두개가 같은 주제인데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하니까 먼저 97번 먼저 보시고 영상 있죠? 그리고 98번 보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마찬가지 이번에도 셀핑 스크래처 라고 하는 분이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아래 위 좌우 이렇게 4등분을 나눠 놓고 있어요. 원을 나누는 다음에 이렇게 로켓의 방향에 맞춰서 로켓이 발사한 미사일이 쭉 날아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에요. 근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스크래치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사일 쏘면 미사일이 날아가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쏘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은 또 방향 보이시나요? 방향에 따라서 미사일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날아갑니다. 위로도 날아가고 아래도 날아가고 사방팔방으로 잘 날아가고 있죠.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어느 방향이든 다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이렇게 미사일이 원하는 방향 우리가 그러니까 로켓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스크래치 개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소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통 이제 포인트 인 디렉션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로켓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미사일 먼저 스프라이트를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얘가 기본적으로 GoTo 어디로 가나요? 로켓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포인트 인 디렉션 해서 센싱 가져와서 로켓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보죠. 그래서 directio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켓에 direction 이런 다음에 move 모션에서 move 10스텝 하던 어떻게 하던 진행하고 그리고 만약에 엣지에 닿게 되면 사라지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구성이죠. 그런데 move 10스텝 이것만 돼서 보자는 겁니다. move 10스텝. move 10스텝을 도대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들이 어떻게 구현했길래 로켓이 이 방향을 보고 있으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이 방향을 보고 있으면 이 방향으로 날아가고 로켓의 direction에 따라서 딱딱 정확히 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현했느냐는 거죠. 이 기능을. 그죠. 그러니까 이 블럭. move 10스텝이라고 하는 이 블럭을 어떻게 코드 코딩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스크래치 개발자들이 이렇게 코드를 구성했으니까 우리가 이 모듈 이 블럭을 가져와서 이 블럭을 가져와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move 10스텝이라고 하는 것. 이 블럭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탄젠트를 쓰면 그러한 기능을 move 10스텝 같은 거죠. 로켓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미사일이나 탄환이 날아가게끔 날아가게끔 그리고 벽에 닿으면 사라지게끔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걸 유출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move 10스텝 간단하게 가져와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붙이기만 하면 로켓의 direction에 따라서 뭔가 너무나 쉽게 날아가고 있죠. 이렇게 너무나 쉽게 조금 키워서 너무나 쉽게 미사일이 이렇게 팅팅 날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쓰는 것은 누군가가 어렵게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누군가가 코딩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코딩하면 이렇게 로켓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 직선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이 방향,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이 어떻게 경로를 찾아서 이렇게 딱 진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아주 쉬운 겁니다. move10스텝 아주 쉬운 블럭, 이 블럭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 블럭 하나인데 이 블럭을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을까? 라는 겁니다. 그 코드를 작성한 방법,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어떤 추론, 그 추론이 이 탄젠트를 이용하면은 아하, 그러면은 다른 말로 말해서 move10스텝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없이 우리가 이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move10스텝이 없으니까 우리 손으로 move10스텝과 똑같은 기능을 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 영상과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두 개의 영상, 그러니까 이해되죠. 97번과 98번, 이 두 개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move10스텝을 영상을 보시면서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은 using, 뭐라고 적어놨나요? using tangent time function to shoot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to shoot. 이게 제가 저장해둔 코드입니다. 근데 영상에 나와 있는 코드는 제가 다 옮겨뒀어요. 다른 점은 뭐냐 하니까, 영상과 달리 저는 클론을 좀 썼습니다. 클론을 써서 조금 더 필력이 만들었어요. 클론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 하니까, 영상에 있는 대로 하게 되면은, 한번 미사일을 쏘고 나면은 그러면 그 미사일이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클론을 만들게 되면 계속 쏠 수, 연속적으로 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이 제가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영상과 제가 올려둔 이... 어? 이게 어디로 가버렸나요? 어? using... 사라져버렸네? using tan... tan to shoot missle 요렇게 제가 해놓을게요. using tan... 정확히 하면 탄젠트라 그럴까요? 탄젠트... to shoot missle missle 스펠링이 다 끝났네? missle즈 요렇게 저장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요거 참조하셨어. 여기 있는 코드와 영상을 참조하셔서 그대로 한번 어... move test 요거입니다. 요거. test test 요 블럭을 한번 어... 내부에 있는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물론 하시다가 아, 이 코드가 도대체 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 디스코드에 우리 스크래치 이 대화방이 있죠? 대화... 대화방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 다...